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염동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건 제 아바타구요 뭐 제 성장 잘 따라오고 있죠 아주 기술이 아주 좋아요 일단 뭘 그려볼까요 제 이름을 좀 써 볼까요 제 이름 DK를 메타버스 공간에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그래프티 이거 나 적응될려나? 오 벌써 좀 어려운데? DK를 하고 써 볼까? 자 헉 휴 휴 휴 휴 휴 휴 여기선 뛸 수도 있어 어때 스케치만 따보자 간단히 스케치만 쓱싹 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DK 이거 좋은데? 이걸 가서 요렇게 두껍게 하자 이렇게 좋았어 쑥쑥 쑥 쑥쑥쑥 쑥 쑥 나의 감정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 그치? 좀 더 오바를 하는 거야 후 후 후 후 이렇게 오바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 힘들다 이 아바타는 영화에 늙지 않겠지? 그런 거 있잖아 치킨은 살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아바타는 나이를 안 먹어요 나이는 나만 먹어요 나만 늙어요 갑자기 아바타가 부러워진다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좋아 아쉽는데? 오 어때요? 이런 식으로 다 흘러주는 효과 그래픽은 약간 이런 흘리는 효과 약간 지려주는 효과가 중요한 거 같은데 지려주는 효과 지려주는 효과 그런 거지 뭐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재밌는 효과들 요런 걸로 면허 쳐줍니다 이렇게 딱 요렇게 요렇게 디지털 세상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 수작업에서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지 어우 자 그 다음에 좀 더 약간 지려주는 효과가 또 있지 이런 걸 또 이렇게 요런 거 외곽라인을 딱 요런 아 지려주는 효과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걸 어우 좋아 지립 효과를 넣을 수가 있지 야 아 아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오케이 야 멋있다 그리고 조금 더 계속해서 넣을까 여기서 안에다가 이제 요런 약간 아 뭔가 어우 그냥 있어 보이죠 아주 그냥 자 아 아 어우 그래서 여기서 또 또 무엇인가 있을 거야 또 무엇인가 또 음 그렇지 요 안에서 약간 싹 이렇게 싹 요런 효과로 진짜 세상 좋아졌다 내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 어 어 세상에 너무 좋아졌어 이거 옛날에 쓰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술들 아 진짜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이게 많이 들어가지 아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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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돈 많이 벌고 싶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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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요런 반짝이 효과도 샤르를랄랄랄랄라 좋아 샤르를랄랄랄랄라 야 짠 이제 얘를 푹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지 우와 아 아 아 아 어떻게 할 수 있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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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으 우 우 으으으으으으유 어때 이것은 내 세상에요 현실에서는 없는 내 땅 여긴 있네 현실에서 함 statement 우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